서울에 손 끝에서 사라져 어느새 저만치소 날 보면 웃고 있어 순진한 그 어글로 발이 낀 그곳에 나의 심장과 텅 빈 나의 가슴 뿐 아아아 저희는 이제 공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명씩 춤 보여준 다음에 공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니까 혹시나 홍대에 계시는데 할 거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둘의 공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그리고 여기 이 친구와 같이 둘이서 공연을 할 건데 걸그룹 춤이랑 보이그룹 춤이랑 다 골그룹 보여드릴 테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면서 후욱 해주시면은 저희가 기운이 나니까는 이 더운 날씨에 춤추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니까 일단은 예 제가 이렇게 박수 쳐주세요 하면은 쳐주시면서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?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가위바위버스 진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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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